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제인이다 요게 창들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창들 요 앞에 있는 애들인데 요거 나갈 아이들인데요 30% 세일 들어가요 창들도 창들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참 좋은 소식이에요 30% 세일 들어가고요 요거 서인제금부터 볼게요 요거 서인제금 만원합니다 만원하고요 요거 토스카 넬리 8만원짜리 30% 들어갑니다 아주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키워놨죠 요거 마리드 8만원 하고요 마리드 이거는요 클수록 이제 봉황처럼 안으로 싹 오므로 드는 그런 종자래요 지금 한창 크는 중이네요 마리드 8만원 안으로 싹 오므로 던데요 요거 멋있는 아이네요 자 노을입니다 노을 15만원 아 이거 지금 사이즈를 재드리지도 못하고 30원 되겠다 30cm 30cm 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거 자구도 중간에 또 뭐 많이 나오고 있고 완전 대품 키우기 좋아하시는 분들 나처럼 아 이런거 하나 다 심어놓으면 아주 뿌듯합니다 자 노을이고요 자 요거 러니반스 철하네요 러니반스 철하라 14,000원 러니반스도 요거 물 빨갛게 되는 애입니다 러니반스 철하라구요 14,000원입니다 이거는 신디 만원하고요 자 신디 만원 TN 12,000원 합니다 요거 다 30% 세일합니다 요 가격에서 30% 세일해드려요 자 요거 레드벨이고요 요거 만원짜리네요 레드벨 만원 아 요거는 물이 그냥 지금 덜기 시작하고 예 요거는 스마일 스마일 만삼천원 특이한종 라인이 좀 노른색 자주색으로 묻는 것 같아요 자 연등 연등 만팔천원 딱 카시오 적금처럼 생기죠 카시오 적금은 또 뭐 이게 카시오 적금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거 보고 카시오 적금이라고 여태가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연등에는 연등이 실제 맞대요 연등처럼 이렇게 생기죠 오므러들잖아요 요거 딱 연꽃잎처럼 생겼죠 카시오 적금은 카시오 적금은 저거 뭐야 고테랑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 이제 카시오 적금이라고 한다네요 저도 들은 말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베라고요 요거 8만원 합니다 아 멋있죠 8만원 아가보이 데스검이고요 3만원짜리입니다 아가보이 데스검 아가보이 데스검 요거는 3만원 거미 다 들었죠 자 보라카드 만오천원 하고요 만오천원짜리 보라카드 요아이는 레드콘 만원합니다 레드콘 만원 하고요 아 1세대 블루드래곤 이고요 3만원 합니다 예 1세대 블루드래곤 아 블루드래곤이고 여기 아메리카노는 하나가 요거는 금기가 있나 자 마디바 14,000원 30%에서 1들어가요 자 30%에서 1들어가요 요아이는 석영입니다 석영 만원 하고요 석영 만원 석영 만원 차얼스톤 14,000원입니다 차얼스톤 14,000원짜리 자 로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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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큰거는 천번에 3만원 하고요 로또 이렇게 커요 요거는 금 무슨 변이 같은거 좀 온거 같아요 살짝살짝 온거 같아요 요거 입장보면 자 로또 3만원짜리고요 요거 화사 15,000원 화사가 이거 싸네 15,000원 하고요 15,000원 하고요 15,000원짜리 다 다르죠 생긴 모양이 엄마 아버지가 틀린가봐요 엄마 아버지다 자 요아이는 요거하고 같은건가 환엽스텔라구요 5만원 하고요 자 30% 세일 35,000원 되겠네 자 아 1세대 곰말이야 아 이거는 진짜 멋있다 6만원 곰말이야 6만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변이오죠 이건 다 검으로 변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곰말이야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6만원 예 슈퍼킹이고요 요거 6만원 합니다 근데 이거 라인이 이거는 왜 이렇게 물 잘 들었어요 6만원짜리 3만원 3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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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곱게 들었어요 정말 이쁜데요 아 글램핑크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죠 이쁜아이네요 아 한엽카이저고요 6만원합니다 한엽카이저 6만원짜리 아 자 6만원 자 30% 세일 들어가고요 네 아 키스 키스 3만원 키스 키스 3만원이고요 와 3만원짜리 자 좋네요 요거는 1세대 샤넬 2만5천원 합니다 1세대 샤넬 자 요거는 에보니 그 마리아금 인가 어 에보니 돌비마리아금 5만원 합니다 돌비 자 5만원짜리 예 이렇게 고가들은요 이렇게 저렴하게 세일 들어갈때 드리세요 세일 끝나면은 그 돈 다 주고 사야되니까 로라쿨론 네 4만5천원 하고요 4만5천원짜리 로라쿨론입니다 음 아 여건 여건 타미리스 2만원 하고요 타미리스 2만원 자 2만원짜리입니다 마린 여건 3만원 하고요 와 엄청 크고 탈실하고 그래요 아 아 아 정말 큼직하고 아 아 마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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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아 여건 제일드스타 좀 보세요 아 제일드스타는 요거 세일이 들어가는거 아니라 그냥 3만5천원짜리 2만원에 예 나갑니다 2만원 어떻게 이렇게 싸게 어우 2만원짜리 치고는 너무 좋아요 자 2만원에 나가요 이거 한나에 2만원씩 이거 소개 좀 보려 텐실하죠 막은거 이제 소박하게 또 올라오고 어우 너무 멋있고 이쁘네요 제일드스타가 엄청 비싸던데 지금 왜 이렇게 싸졌어요 자 제일드스타 자 제일드스타 사이즈는 뭐 제 안제드리도 딱 보면 아실거에요 진짜 초보님 빼고는 초보님도 이렇게 얼마나 클까 뭐 제가 이거는 뭐 진짜 대품 가까이 다 됐어요 지금 대품입니다 제일드스타 2만원짜리고요 아 요건 또 뭐야 골드젤리 6만원짜리네요 자 이것도 파는건지 모르겠네 옆에 있으니까 찍어볼게요 6만원합니다 예 멋있죠 아 골드젤리 요것도 이제 자구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만져보는게 뒤에 자구가 있는 것 같아요 요런건 없고 없는 애도 있고 아 자 오늘 제이니 다육에서 30% 세일하는 창들입니다 요렇게 저렴하게 팔 때 아 창들 어 키워보세요 창은 뭐 키우기가 진짜 노난하고 좋죠 예 제가 창에 꽂혀갖고 창만 키워두면 창만 나가면 창을 많이 사요 근데 이젠 뭐 꽉 찼으니까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자 30% 세일 제이니 다육 예 오늘 영상에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요õ 요청 같아요 거기까지